뿌렸다 치자 뿌렸다 치고 이거 그거야 귀신 안 민다고 얘기했잖아 이 중에서 한 명이 실종되거나 이 중에서 한 명한테 무슨 일이 생기거나 그러면 그때 효능이 있는 거야 우리가 우리 몸으로 스스로 소금을 안 뿌려서 귀신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를 밝혀냅시다 다녔던 곳 중에서 제일 레전드다 여기 이거 여러분들 썰 보고 싶으면 수요괴담회라고 있어요 싸우자 미신한가? 수요괴담회 맞나? 심야괴담회 맞나?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심야괴담회 나온 곳이에요 심야괴담회 뭐라고 침 나와? 장례식장 침 나오지? 심야괴담회 뛰고 싸우자 귀신아 치면 나온대요 심야괴담회 쉽지 않네 싸우자 귀신아 맞나? 맞을거에요 그 주제 이름이 싸우자 귀신아 주제 이름이 싸우자 귀신아 싸우자 귀신아 원자가 웹툰이고요 주제 이름이 그렇다 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저는 왔잖아요 저만 봤잖아요 이 중에서 저는 조금 더 무섭더라고요 직접 가보니까? 비둘기가 레전드다 비둘기 아니 졸라 귀엽게 찍혔어 비둘기 얘 봐봐 귀여워 비둘기 완전 귀엽게 찍혔다니까 깜찍하다 응? 멍미? 이런 느낌이었어 하하하하 비둘기 게이야 전대용 갑분새 이야 여기 레전드다 진짜 미쳤다 오늘 자 강남 오토바이 커플 비키니 라이더 얼굴 나온 영상 하하 이거 오늘 하루 커뮤니티를 그냥 떠들썩하게 만들었죠 네 보스제이 아저씨 이 아저씨 유명하더라고 이거 어석 노닥걸린거 아닙니까? 하하하하 이게 노다 고거예요 하하하하 다른 날인가 보네 옷이 바뀌었네 하하하하 대박 네 아저씨 그 자세한 옷이 바뀌었네 되게 유명해 조치해서 많이 나오자 와 얘들아 다음에 오토바이나 탈까? 응 은양아 여기 대답이 없어? 어? 네 오토바이 무섭냐? 아니 옆에서 자전거 탈게요 하하하하 죽을까봐 무섭지 아니 물론 탈수가 없는데 이주야 넌 타고싶나보네 아니 그게 비키니인지 몰랐어요 아 비키니 아니고 아 그래요? 비키니 그 여러분 좋아해요 한달 앞서서 생각하는거는 하하 하하 비둘기가 너무 귀엽다 생각할수록 아니 뭔가 그 소리가 났잖아 아 맞아 난 진짜 할아버지인 줄 알았단 말이야 이런 소리가 나길래 진짜 할아버지가 뭐 기침하거나 아니면 동물이 동물 소린 줄 알았어 그래서 혹시라도 야생동물 같은게 안에 있을까봐 좀 무섭더라고 그랬는데 뭔가 위쪽에 소리가 나 새소리 삐약삐약 소리가 나길래 그냥 올려갖고 봤더니 비둘기가 네? 전대용?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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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었다 그래도 여러분들 이 시간에 4천 달이면 성공한거지 맞지 하하하하 아 유튜브가 잘 보았어요 아 좋네 재밌었어요 그냥 편집 안해도 편집해야겠다 이거는 편집해야 재밌겠다 해야 돼 비둘기 나올 때 전대용? 자막 꼭 다뤄달라 그니까 엄청 어렵게 무섭게 약간 잡다가 갑자기 어 재밌네 아 나도 집에서 맨날 솔방하는거 말고 또 이렇게 좀 유튜브 찍으러 다녀야겠다 생방송 딱 이렇게 저게 해가지고 다음은 뭐 약속은 안할게요 근데 이제 여행방송을 한번 하고 싶긴해요 여행방송 계곡이 됐든 어디가 됐든 여행방송 한번 쓱 갈게요 또 예 하하하하 방구가 그니까 나도 모르게 갑자기 가스가 확 올라왔다니까 하하하하 그게 약간 그냥 방구도 아니고 살짝 비집고 나오는 그런 느낌이었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강아지 지금 상아지 있는 자이면 뜬양이가 쌍욕하더라고 아이 씨발 이러더라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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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남았다 껌먹을 사람? 저요 이주야 껌먹고 싶지 않았구나 안팅하자 자 먹어 아니야 아니야 이주야 소진 먹어 좀 씹다 남겨줘 이주 줄차수 엄청 늘어났을 거 같은데 빨리 봐봐 지금 너 주차수 내가 장담한다 1185 아니에요 아 지금 지금 봐보라고 오빠 또 흉가 갈 생각 없어요? 재밌냐? 겁나 재밌는데? 응? 거기가 폐공장 약품에서 가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뜬양이가 약간 야 너 왜 이렇게 자꾸 긁어? 네? 따갑고 가렵지? 하지 마라니까 아 그래요? 물티줄게 그거 페인트 같은 거 가루가 막 떨어지는 거야 그 저 시멘트 시멘트 성면 가루는 아니고 페인트 시멘트 가루가 떨어지는 거거든? 공중에 입자에 날리고 있어 응 한 번 봐 진짜 안 좋으니까 팔을 긁으면 안 돼 어 어 어 이주야 몇 명 늘어났어? 이거 봤죠? 아 빨리 말해봐 10명 어? 10명밖에 안 들어왔다고? 에 성공했네 10명이 많은거죠 10명이 많은거지 10명이 시청자들이 야 그 10명이 풍력 있는 사람들일지 어떻게 알아 응 맞지? 크게 한 건 했네 아 이주야 네 감사합니다 성공하면 정말로 보다페이? 네 어? 네 그 저기 나 생일 10월 10일이야 아 알아요 87년 10월 10일 아 내 방송을 보긴 봤구만 2010년 5월 17일에 첫 방송 아니야 나무 있게 쳐보고 말았지마 아니야 현란함도 먹고 오는데 출생 하하하하하하 또 말해봐 또 나에 대해서 아는거 있으면 말해봐 사건 사고 빼고 말해봐 아 사건 사고 그 다음에 사건사고가 혹시 없는데 아 아 나무 이렇게 달달해 요구하네 아 아 아 근데 여러분 재밌었다 어 웬만하면은 제가 이제 그 집에 돌아가는 길을 셋 다 편하게 그냥 가려고 방송 끄고 가려고 그랬는데 예 끝까지 아주 저 방송시간 채우기 위해서 예 가고 있습니다 아 야 눈이 진짜 따갑더라 아 눈이 아팠어 응 너무 힘들었어 입에 껌 씹는데 약간은 돌이랑 같이 씹는 느낌 아 맞아 나 일부러 그래서 마스크 끼고 다녔어 바나나 우유가 핀건데 확실히 느꼈지 귀신 없다는거 귀신 없어요 근데 혼자 가라면 못가 맞아요 그럴 때 못가 그건 인간의 그 저기 그 DNA에 심어져있어 공포라는 그 저기 감정이 나는 그 두들기 있는데 젊게 못 들어갔어 아 혼자 갔어 혼자였어 맞아요 장래식당이다 다음 검은사제들은 예 내년에 매년 여름마다 그래도 흉가를 한 번쯤은 갔어요 거기에 창문이 왜 있어 창이 아니라 그 그거예요 그 이제 대학교 같은 데나 뭐 그런 데 보면 이제 깃발 깃발인데 끄트머리가 창처럼 돼 있어야 좀 멋있고 깐지나고 그러니까 깃발 같은 거였어요 지금 너네도 방송본만 알겠지만 한 절반은 지금 한 10분 전치 그거를 지금 보고 있고 지금 이제 생방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 아 버퍼링 걸리는 대로 그냥 그대로 놔두니까 딜레이가 그만큼 생긴 거야 나갔다 들어오면 되지 않나 근데 나갔다 들어오면 귀찮으니까 보라 그래 어쨌건 뭐 어 소금은 안 뿌려요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저 내리면 뿌리면 안돼요 저는? 어 너 뿌려줄게 집도 바로 들어가면 안돼 또 올라가지 편의점 하나 들렀다카라 그랬어 아 귀신이 나 또 몰라요 근데 이주는 저기 뭐 교정기 한번 풀고 예 그때 한번 또 나중에 볼 수 있으면 보자 뭐야 예? 아 아니야 뭐가요? 아니야 기름 넣을까요? 1858은 나쁘지 않네 아니야 그리고 아까 경유가 1900 경유가 100원 더 비싸요 네 190 1950원 귀신이라는 건 없습니다 사후세계도 없고요 그러니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사는 거지 한번 사는 인생 즐겁게 살아야 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네 사후세계가 없으니까 내가 죽는다는 거는 그냥 그저 잘 나오고 있던 TV 그냥 전원코드 뽑아버리는 거랑 같거든 자의식을 느낄 수가 없어 내가 죽었다는 느낌도 배고프다 목마르다 숨쉬는 느낌도 다 사라지는 거야 그런 영면의 시간에 들어가는데 귀신이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사는 인생에 인생을 아주 멋떨어지게 살아야 돼요 알겠죠? 혹시 죽어보셨어요? 나? 안 죽어봤지 죽어봐요 알텐데 아니지 오늘 한번 죽어볼까 너? 너 한번 실험 한번 해볼까? 저는 많은 죽을 고비를 배치고 왔습니다 죽기 싫어요 근데 그건 느껴봤어 주마등 죽기 전에 주마등 나오는 거 알잖아 죽을 뻔한 적이 있었어요? 있었지 전에 산으로 운동했었거든 훈련하러 산으로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절벽에 떨어졌어 산에서 큰 늑대를 만나갖고 반달곰 아니었나요? 아 반달곰 그렇지 반달곰 만나가지고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영화처럼 진짜 이렇게 산 밑으로 낭떠러지는 아니고 산으로 굴러 떨어졌는데 딱 떨어져가지고 미션 임파서블 1 보면은 턴크루즈 지하철신 나오면은 그 있잖아 헬기가 프로펠러가 눈앞에서 딱 멈추는 거 그것처럼 어 바로 앞에 나무가 뾰족하게 튀어나온 거에서 딱 멈췄는데 그때 주마등이 느껴졌지 음 그게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어 저기야 영화... 그 필름 이렇게 샤샤샤샤샤샥 지나가는 것처럼 그때 좀 신기하더라 그거랑 살면서 저거 유체이탈 한번 경험해 봤지 내가 자고 있는 내 자신을 보는 거 그런데 그런데도 귀신을 안 믿는다고? 그런 것들은 사실 좀 그게 미스테리야. 미스테리로 남겨놓겠지만 귀신 자체는 믿질 않는 거지. 뭐냐면은 귀신은 흑인 귀신 봤어요? 못 봤죠? 흑인 귀신이 없기 때문에 귀신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흑인 귀신은 없습니다. 흑인 귀신을 못 봤기 때문에 저는 귀신을 안 믿어요. 만약 귀신이 있다. 그러면은 조금 삶을 다르게 대할 것 같긴 해. 더 막 사는 거지. 죽어서도 살 수 있습니다. 삼삼계의 감사미도 같습니다. 너는 다시 태어나면 뭘로 태어나고 싶니? 부자측 고양이. 고양이 너무 짧잖아. 그래도. 이런 거 많이 먹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살쪄도 귀엽고. 고양이로 태어나고 싶어? 이주는? 저는 다시 저런 태어나고 싶어요. 다른 거 얘기해야 돼요? 아 진짠데요? 여자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 아 네. 여자의 몸으로? 네네네. 나는 남자의 몸으로 태어나고 싶어. 왜요? 다시 태어나도 남자. 여자로 살면 너무 불편할 것 같아. 저는 너무 좋으세요? 속옷도 두 개 입어야 되지. 머리 길어야 되지. 꾸며야 되지. 화장품 비용.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마법 걸리지. 또 심하면은 마법 걸린 그 통증. 생리통 때문에 힘들지. 배 아프지. 어우. 어떻게 이렇게 귀찮게 사니. 그래서 나는 남자가 편하다고 봐. 편하잖아. 심지어 난 반수도 안 입었어. 근데 평소에 달고 살아야 되지 않아요? 뭐 어떤 거? 아 야추? 근데 그거는 달고 다니고 그거 진짜 귀찮지 않아. 그래요? 그럼. 여자들은 은근히 그거를 귀찮게 생각하나봐. 극소가 밖에 꺼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나는 그게 되게 오히려 편한 건 있어. 여자들은 좀 뭔가 그래도 바지 입었을 때 딱짝 달라붙는 거 입으면 좀 그래도 온 맵시가 사는 그런 부분은 장점이지. 어. 남자들 그거 달고 다니고 전혀 귀찮지 않아요. 그리고 볼일을 서서 보잖아. 그게 편해요? 엄청 편하지. 엄청. 아니야 아니야. 무지하게 편하지. 여자들은 아무데서나 저기 저. 노상박리를 못 하잖아. 하면 안 되는. 남자도 하면 안 돼. 남자도 하면 안 돼요. 아니 구조상.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면. 그런 거라고 봐나. 여자로 태어난 애들은 여자로 다시 태어나고 싶구만. 재밌는 날. 재밌. 아. 여자는 군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뺄 수 있으면 개꿀이죠. 솔직한 말로 남자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득이라고 하지만. 나는 남자로 태어나는 게 좋아요. 나는 뭔가 좀 그래요. RPG 게임 같은 거 할 때도. 절대 여캐 안 고르고. 울그락불그락한 근육질에 남캐. 롤 할 때도 나는 여캐 안 골랐어. 뭐라고? 왜왜. 왜왜. 여캐 모르잖아요. 어. 노노노노노. 그거 하면 뭔가 존나 오타코 같아. 나는 덩치 존나 크게 만들고. 근육 울그락불그락이 많은 그런. 수염 난 남자 캐릭터. 피부 덜까 봐. 전사. 맞아. 무조건 흑인으로 만들어. 무조건 무조건. 난 커스터마이징 하면은 무조건 흑인 만들어. 흑인 만들고 완전 풍선 근육 있잖아. 그리고 수염 달 수 있으면 무조건 달고. 무조건 수염 이렇게 덥수러 가게 달고. 마초 중에 상마초. 그런 걸 좋아하지. 방송 진도를 굉장히 늦게 따라온 애들은 이제 야취 얘기하고 있다. 미치겠다 진짜. 지들이 지금 늦게 보고 있는 걸 또 몰라요. 지금 현재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뭐야. 어. 난 지금. 4시 25분인데. 왜. 아. 어 시발. 이거 무슨 일이지. 하하하 turbulent이те. 지금 더 심한 사람은 안 터진다고 안 터진다고 이런 거야. 된다고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하하하 breathing. 남자는 부래지 않잖아 남자는 부래지 않잖아 비둘기 귀엽다 지금 이제 올라오네 남자는 부래지 않잖아 비둘기 귀엽다 난 아직 재윤가임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이런 경우는 처음이야 근데 원래 버퍼링 걸리면 터져야 되는데 터지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버퍼링 계속 걸리다보니까 딜레이가 생기네 끈냥이는 오늘 가야금을 이렇게 크게 활용을 못해가지고 좀 아쉽긴 하겠다 가져왔으면 오히려 그래 애초에 안 가져오는 것도 나쁘지 않았어 MR 틀고 차라리 헤드폰 쓰고 그러고 노래 부르는 것도 나쁘지 않았어 너무 그거를 보여줘야겠다라는 것보다 너도 알겠지만 노래할때도 노래할때지만 니가 소통많이하고 그러니까 팬들이 좋아하잖아 BJ가 잘하는 것만 막할라 그러면은 거기에 갇혀요 그러니까 은비들끼리만 이렇게 노는거야 그게 아니라 이제 좀 저기도 있어야지 토크력이 있어야 돼 확실히 BJ는 확실히 느낀거는 존나게 덥다 씹는 씹는 다신 안나가 그래도 7월 30일 7월달 방송 굉장히 좀 알쳤던 것 같아요 진짜 피곤했는데도 저는 8월달은 한번 40만개로 육표를 자꾸 한번 가보죠 왜 뜬양이 뭐 보고 웃었어? 자기들끼리 너도 잘 놀아 내 방송은 좀 채팅보는 방송이 아니라니까 난 나대로 떠들고 사람들은 내 말을 듣고 나서 응 그치 하면서 공감해줄 사람도 공감해주고 지들끼리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도 많고 이런 방송 처음보지 나 때문이야 그게 아 빨리 9월이 나왔으면 좋겠다 왜요? 그때가야 이제 바이크 타지 8월은 아우 10월까지 덥다 그러는데 아니야 저 기상예보 저 보니까 9월 1일 2일 3일은 그래도 27도 28도 이렇게 내려가더만 초여름 마냥 어 이번달 초 마냥 27도 28도 고선에서 놀더라고 30도 넘어가지 않더라구요 아니 나 30도 밑으로는 무조건 탄다는 말인데 그쵸 저녁은 엄청 시원할 거에요 여름에 못 타겠는게 아우 신호 받을 때 바이크 바이크에 앉아있으면 엔진열도 올라오지 아스팔트가 또 한 이정도 두껍잖아요 그 햇빛이 계속 비추고 있으니까 완전 달궈져 있어 갖고 엄청 뜨거워요 땅바닥이 지열 정말 이제 도착해서 뭐 할까 이제 애들 이제 보내고 저는 또 여러분들이랑 인사하고 아니 저희 아파트 1층에서 인사할 거에요 네 너네 다시 올라갔다 안와도 되지 않니? 집에 놔두고 온거 없지? 네 둘 다 네 어 오케이 오케이 1층에서 다들 헤어지자 네 이렇게 하고 아우 저도 내일 내일이랑 이제 오늘이랑 오늘 아 내일 월화 이제 저도 이제 이틀 푹 쉬는데 아 너무 좋다 야 마치 지금 나한테는 퇴근길 금요일 퇴근길이야 나는 집가서 방송하자 집가서 방송하자 아 아니야 왜냐면 이 아저씨 또 너무 그동안 고생했고 나도 너무 고생했고 둘 다 집가서 둘 다 집가서 푹 쉬고 푹 쉬고 라이프는 또 여자친구 보러 가고 저는 또 저대로 또 네 휴식 잘 취하고 사실 여자 만나요 네 여자 만나요 네 아침에 약속 있습니다 누구냐고? 아무래도 어머니 전화 왔더라구요 엄마? 네 어머니가 컴퓨터 컴퓨터 설치해달라고? 네 안 하신 말입니까 아 그건 좀 가야지 또 가서 뭐 밥이나 얻어먹고 오자고 아 조심조심조심 우와 우와 야 확실히 차는 이게 네 발이라서 안정감이 있어갖고 저런 데에 밟아도 그냥 크게 그런 게 없네 흔들림이 없네 난 바이크 타다보니까 저런 건 무서워 맞아요 뭐가 맞아요? 마이크는 두발이니까 안정감이 없어서 그치 적지력이 그렇게 좋진 않지 그냥 이 정도면 계곡 들어가도 되겠다 차 무게감도 있어서 괜찮네요 오늘 둘이 소감이 어때요? 뜬양이부터 굳이 재밌었어요 또 가고 싶어요 네 뜬양이도 개구쟁이네 또 가고 싶어요 뜬양이도 가만 보면 나이에 맞지 않게 약간 좀 애같은 구석이 있네 개구쟁이네 개구쟁이 그래 이주는? 아니 근데 저는 첫 합방이라서 엄청 걱정 많이 하고 그 말도 정말 많이 해야되고 어려울거라고 생각했는데 다 프로 너무 잘해주셔서 편했지 예 그래 마음은 안 편했는데 정말 고맙고 애기 친구들도 생기고 오빠도 생기고 해서 제주도도 갈 수 있어 제주도도 갈 수 있다고? 이주는 참 애가 그게 있네 애가 정이 많다 아 아 이 방송의 세계는 상당히 혹독하거든 식사시 아니야 이거는 그래서 이주에게 내가 둘건 없고 집에가서 데워먹어야 돼 아 집에가서 데워먹어야 돼 안그래서 식비가 막 쌌는데 오빠 나는요? 아 감사합니다 너? 나는요? 야 넌 이런거 주면 표정 썩잖아 너는 자본주의에 어느정도 저기 저 돼가지고 너 가장 좋았을 때가 언제였는지 알아? 언제요? 그때 울진이었어 울진에서의 그 마인드를 다시 어? 되새기란 말이야 아니 뭐가 얼마나 바뀌었다고요 아니야 그때는 항상 싱그럽게 웃고 있었어 지금도 웃고 있어요 아니 아니야 지금은 뭔가 좀 찌들었어 어 내가 봤을 때는 좀 찌들었고 그거 좀 저기 그래 다 이제 좀 터닝 포인트들이 온다 이주야 그 햄버거 조심해라 가다가 또 가방 잘못 흔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치즈 냄새 나고 안에서 막 피클 떨어지고 막 그래 버리면은 가방 못 쓴다잉 네 오빠도 울진땐 좋았어요 맞아 나 그때 너무 행복했어 굉장히 행복해요 아니 여친이 있어서 행복했던 게 아니라 거기를 갔을 때가 너무 좋았어 거기 진짜 대박이었잖아 바람불고 거기를 잊을 수가 없다 한 번 더 가시죠 싫어 다시 가기 싫어 추억이기에 추억이기에 아름다운 거야 가자 너네 둘 다 저 자취하는 거 아니니? 네 맞아요 배달 음식 지겹지도 않니? 지겹죠 그치? 일어나서 핏기 없는 얼굴로 배달 어플이나 보다가 그냥 배민으로 이거저거 쓱 주문하고 컴퓨터 앞에 앉아있으면 약간 공허함이 싹 밀려오면서 아프리카 딱 켜가지고 누구 방송하고 있나 쓱 보다가 방송할 시간되면 아우 하기 싫어 휴방 공지 남기고 싶어 근데 또 나는 그 카페를 나는 개인 카페가 있어 팬카페가 카페를 보면 또 애들이 또 방송 또 기다리고 있고 이런 애들도 있어 내가 그냥 재짓는 거 같고 그치 막상 또 켜고 팬들이랑 또 놀면 재밌어 그렇게 또 하루 이틀 계속 가다 보니까 시간이 또 금방금방 흐른다 벌써 이제 저 8월달 아니냐 저 혹시 아이폰 충전지 아이폰 충전기? 왜요? 없어 아 없으면 아이폰은 휴대폰으로 취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 그래 우리는 아이폰을 혐오해 아 왜? 어 그러니까요 아우 시간 너무 빨라야지 4개월 뒤면 진짜 2023년이야 시간 너무 빨리 흘러가요 몇 퍼 있는데? 저 8퍼요 8퍼? 그럼 채팅창이 퍼 나 홈 꺼 홈 꺼놔 홈 나 보고 있으면서 아 여기는 잘 안보여가지고 홈 꺼놔 내걸로 봐 내걸로 아 진짜 웃기네 내걸로 봐 이걸로 미안 미안 이주야 아 이주야 아니 그쵸 성향이 아니라 Kris turkey 처음이라가지고 너희 집 주소 이거 미리 찍어 놔 찍어 놓고 도착할 때쯤 되면은 택시 바로 불러와 가게 어 자차가 없대 잖아 이주는 방송을 늦게 시작했으니까 그래 잘 해가지고 니가 너 나름대로 물꼬를 튀어갖고 이 인방판에서 살아남고 여기 잘 벌고 하면은 너도 나중에 뜬양이처럼 좋은 차 타고 다닐 수 있다 독일 삼사는 기본이 지어줘 미제이들 바로 부르면 안돼 주스만 찍어놔 오빠 저는요? 너는 자차 있잖아 대리를 불러달라 이 말인거 같은데 대리? 너 술 마셨어? 너 지금 청라 저기 롯데캐슬 지하차장에 니 차 있잖아 지금 네 뭘 바라는 거지 그러면은? 응응응 얘는 어렵잖아 뜬양아 저도 어렵다 우리는 벌잖니 오빠가 또 잘 벌잖아요 야 너 나랑 별풍선 차이 얼마 안날걸? 에이 별풍선만 하면은 많이 낫죠 빠지는게 많잖아요 여기는 그치 나는 편집자들 월급 줘야되지 또 랄프 월급 줘야되지 또 청라 롯데캐슬 저기 저 기본 관리비만 해도 18만원이야 여름이면은 이제 에어컨 빵빵 틀고 다니니깐 저 124만원 160만원에게 나오지 싹 다 해가지고 그니까?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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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를 무진장 쓰니까 아파트 1등 먹었어 음 에어컨 한 천시간 가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도 안들고 그 식비도 많이 나가지 난 한끼에 24,000원 이상은 쓰는거 같애 어 시킬 때 야무지게 시키니까 풍채 유지비 그럼 내가 람보르키니 꾸면 될걸? 차 유지비 마냥 열심히 벌어야되 열심히 벌어야되 열심히 벌어야되 우와 그래도 비가 한번 싹 이렇게 내리고 나면은 좋아 네 시원해요 어 싹 씻겨져 나간 느낌이라서 아 그 뭐지? 혹시 뜬양이랑 다 연락해도 돼요? 아 진짜 하라고 뜬양이는 개구쟁이니까 연락해도 되는데 학원 쫓아와도 돼 근데 이제 그런게 또 있지 뜬양이도 이제 자기일이 있고 그런데 이제 니가 계속 연락하면 뜬양이 입장에서는 아니 솔직히 아 시발 그만 좀 하지 나는 예쁜 말을 잘못한 스타일이라 아 저럴 나 귀찮게 하네 그럴 수도 있다 진짜 그럴 수도 있다 전마가 의존적이네 보니까 내가 옛날에 저랬는데 응? 내가 옛날에 그랬어 너 같았어 저같았던 외로운거지 이제 근데 나도 BJ 친구들 그래가지고 합방하고 이러니까 방송하면은 현실친구 없어지지 근데 BJ친구들 친한친구도 없으면 외롭지 근데 난 BJ친구도 없어요 응 좀 뭔가 좀 불편해 BJ들이랑 이렇게 좀 사적인 자리에서 그냥 진짜 술먹고 그러니까 내가 나락가기 전에 딱 그 그때는 진짜 방송 존나 빨리 끄고 막 강남가서 놀고 막 이러고 좋아했거든 BJ들이랑 어울려다니고 노는 거를 근데 모르겠어 이제 이제 복귀하고 나서 보니까 다 뭐랄까 좀 부지럽다 그런 느낌 그리고 술을 너무 먹으니까 술 먹고 나서 다음날에 현타가 존나게 와 응 네이지 다섯시 이래 자고 일어났더니 집으로 그치 그래도 집으로 와갖고 또 방송해야 되잖아 응 근데 여자 만나는 건 좋다 네 연애하는 건 연애하는 건 그래도 좋은 거 같아 응 네네도 얘기 안 하고 연애하고 그러잖아 응 근데 저거는 정말 밖을 안 나가서 아 뜬양이 얘기하는 거야 뜬양이 갑자기 저 왜 뜬양이 연애하잖아 안해요 에이 응 안합니다 연애하잖아 응 연애하잖아요 응 BJ들 다 얘기 안 하고 다 합니다 할 거 다 하고 살아요 그 내가 뭐 하나 알려줄게 응 누가 마지막 연애 언제 했어요 이러면은 BJ 국룰은 2년 전이요 아 아 국룰 국룰이다 진짜 근데 진짜 어 그치 또 궁금한 거 물어봐 다 알려줄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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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집 밖에 안 나갔지 막 일주일 만에 나가고 막 그럴 때도 많아가지고 음 멀리서라도 너무 아쉽다 아니야 가까워 그 치아샷 타고 오면은 금방이야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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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아니 뜬양이 말고 저 이주는 정말 진짜 팬들이랑 놀아 이주야 팬들이요? 어 팬들과 팬들이랑 놀아 카톡도 좀 하고 단톡 같은 거 좀 파갖고 팬단톡이요? 아니 팬들이랑 얘기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팬들이랑 연락을 주고받고 하라고 아니 저도 친구 있어요 아 있어? 없다며? 없다고 안그랬는데요? 뭐야? 관계를 잘 안나간다고 한 친구 있어요 저도 MBTI 뭐야? 저 ESTP나왔거든요 아 그래 MBTI 얘기 좀 해보자 나 ESTJ야 아 맞아요 저도 알고 있어요 ESTJ 팬들이랑이는 뭐야? INTP요 INTP? 난 그거 내꺼만 알고있어 혈액형 마냥 내꺼만 알고있을 뿐이지 그게 막 그 해석은 난 잘 몰라 내가 알아서 얘기하잖아? 나 EST 나 사람 엄청 웃긴게 나 ESTJ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라이네 이러고 어디서는 어 의외네 이러고 어디서는 야 그럴 줄 알았어 이러고 ESTJ가 약간 사업가 그런거 많다 그랬는데 제이가 약간 계획적인데 어 잘한거 아 맞아 좀 계획 계획자하고 계획으로 움직이는걸 좋아하고 뭐라 그랬더라? 자기주장 강하고 자기주장 굉장히 강하고 자기가 느끼기 전에는 뭔가 바꾸려고 하지도 않고 고집 세고 고집 굉장히 세고 자기곤조가 굉장히 심하고 소쇼패스한테 소쇼패스 웃긴게 또 김구라씨가 ESTJ더라 김구라씨요? 응 김구라 아저씨 아우 근데 약간 비슷하신거 같아요 음 비슷한게 아니라 우리한테 좀 영향을 받았지 라디오스타 이런거 좋아하고 옛날에 김구라 아저씨 방송할때부터 인터넷 방송할때부터 김구라 아저씨 좋아했으니까 어 저도 김구라 아저씨 좋아했어요 그래 건강해라 응? 건강해 에어컨을 조금만 줄일 수 있을까요? 어 너무 춥지 아 거기를 꺼버려 아 끌 수가 있구나 어 다 들면 돼 네 원래 약간 답답한 사람은 안 좋아하시나봐요 나? 네 좋아할 리가 없지만 속으로 씨발만 한 100번 외쳤을 거에요 지금 정확하게 알고 있네 이런 씨발 이것만 랄프가 꺼냈으니까 얘기하는 건데 방금 너처럼 얘기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지 말끝을 뭉뚱거리는 거야 그러면 아 이거 씨발 뭐라는 거야 말 좀 똑바로 해 너 남자였으면 내가 이랬을걸 아 이거 씨발 말 더럽게 못하네 자존감 죽여버리지 사람 너 많이 봐주는 거야 감사합니다 웃는 거 아니지 그래도 시원하셨으면 나한테 빨리 그래 난 그런 무한 긍정이 좋더라 네 그럼 너 같은 성격이 또 티키타카가 돼요 이제 한 9km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7km 금방 가고 아 이제 참 뭐랄까요 이번 일주일은 참 열심히 했습니다 네 암유소 MC 보고 그날 디프리 갔다가 다음날 다다음날 쉬고 목요일날 아침에 방송 켜가지고 17시간 방송하고 다음날 12시간 하고 네 어제 또 6시간 7시간 하고 오늘은 또 이렇게 또 애들이랑 이렇게 휴가도 갔다오고 일주일 마무리가 잘 끝났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가고 학교 즉 방학이죠 방학입니다 어 그럼 이제 일 나가고 이제 월요병 짜증나겠지만 저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월화를 쉬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공부하는 날은 빼줘야지 그쵸? 비가 좀 좀 이제 보슬비가 내리네요 미스트가 하늘에서 미스트가 내리네요 노휴방 BJ들 많아요? 음 그건 그들이죠 저는 저구요 하하하 그 노휴방 하는데 또 나름대로 또 거기 또 거기 달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그냥 여러분들 봐달라고 노휴방 하고 그런 BJ는 없죠 뭔가 벌칙이거나 아니면 어떤 미션이거나 그 이미가 뭐다 그 오늘이 지나면 그게 더 좋아요 떨리는 내 손이 자꾸 자 가져가는 목소리 이 별을 말하고 있어 이거? 네 어 우와 가수의 라이벌을 든다는 네 뜬양이도 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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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냈어? 저 싱어 프로젝트 아 예전에 어 우와 오빠 다음 달에 아미소 하죠? 어 나 그 저기 고정 MC야 그쵸 어 아마 또 볼 수도 있어요 우와 그래 아마 볼 거야 내가 안 그래도 그 이번에 이제 앨범 6주년인가? 뭐 5주년인가? 어 5주년 5주년 특집으로 뭐 은비들 싹 다 뭐 은비가 엄청 많더만 어 무지하게 많대 은비가 그래가지고 은비들 싹 다 데리고 뭐 어디 큰 데 홀에서 이렇게 뭐 하나봐 맞아요 어 어 근데 내가 얘기했어 너무 사람 많으면 안 할거라고 어 어 시청자로 갈 수 있어요? 저도 야 근데 그건 너무 너도 BJ인데 아 어 시청자를 위한 자리가 있고 아 그게 아니라 제가 그걸 잘 몰라가지고 응 방청객 있지 아 그냥 방청객으로 갈 수 있어요? 샤프리칸 그치 방청객 있지 아 이번에 왔어 와가지고 여자팬 한 명 와가지고 친구들 데리고 왔더라고 사진 찍고 갔어 아 맞다 거기는 이제 매달마다 그래도 매달마다 팬들이 오긴 오더라 어떻게 알고 찾아와가지고 근데 원래는 안 됐는데 코로나 심해서 응 이제 되는 거 같아 맞아 코로나 요즘 다시 유행이긴 하죠 아 맞아요 저희 엄마 코로나 걸리셨는데 이번에 조심하세요 나도 한번 걸리고 다 풀렸어 이제 코로나에 안 걸렸어 아직? 코로나에 안 걸렸어 아직? 네 한 번도 안 걸렸어요 어 10% 걸리면 거 진짜 고생한다 네 흠양이는? 한 번 걸렸었어요 그래 거진도 한 번씩 걸리더라 초반에 걸렸으면 아주 큰일 날 뻔 했어 첫 번째야? 그러니까 코로나 이제 처음에 딱 창궐 했을 때 초기에 그때 걸렸으면 야 그때는 뭐 거의 뭐 죽을 고비를 넘겨야 된다 그러더만 음 맞아 오미크론 나오기 전에 어 오미크론이 그나마 약한 거고 그래 초반에 코로나 영상 뜨고 막 그랬을 때 우한 거기에서 막 사람들 픽픽 쓰러지고 맞아 폐가 안전히 섬유화돼가지고 많이 죽었죠 네 맞아 요즘은 또 약해지고 했는데 또 변이 된다 그러더라고 응 동아시아권에선 다 코로나 때문에 네 저기 해놓는다 그러더라고요 저 저 방역 수칙이 있는데 유럽이나 다른 국가에선 그런 거 없고 아 일본 한 번 가보고 싶네 진짜 일본이요? 어 일본은 왜 괜찮죠 일본 아까 저 가장 여행지를 가보고 싶었던 곳이 동남아는 가봤고 영국 미국 프랑스 다 가봤는데 일본은 못 가봤단 말이지 일본 홍콩 가보고 싶어 나는 일본 홍콩 가보고 싶어 나는 일본 참고 싶어 응 못 참다 환율도 올라 환율도 저기에서 요즘 갔다고 굉장히 좋다고 요새 근데 일본이 응 패키지만 받을 거예요 아마 아 진짜? 9월달에 가려고 해놨는데 응 패키지만 되더라고 눈녱이도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는구나 원래는 이렇게 막 안 다녔는데 아 그냥 놀면서 살아야겠어요 그래 뭘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나 싶기도 하고 그럼요 워라벨이 중요하지 맞아 워라벨 에 네 유우라벨 티버님은 아직도 저기 사시니 저쪽에 네 거의 엄청 가깝던데 응 가까운 편이지 같이 한 번 뵐 뻔한 적이 있었어 그때 그냥 방송하느라 저기 있었던데 원래 BJ끼리 친한 무리가 있으면 그중에서 또 새로운 적이 있으면 저 차는 왜 신호가는데 안가지? 옆차? 핸드폰 하고 있네 저 뒷차는 또 아무도 안가지 둘 다 하고 있네 아 그러네 가세요 내버려 다음 시도까지 나오겠는데 이제 간다 간다 이제 간다 급하게 가네 저 뒤에 차는 이제 가네 노란불 노란불 가네 그냥 이제 우리가 갈게 자 이제 슬 택시를 아 안되는데 왜? 사진 찍고 가야되는데 사진 찍어도 되요? 어 그래 사진 찍 좋지 그래그래 다 같이 찍고 아니 피곤하시면은 그냥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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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피곤하긴 피곤하거든 네 근데 내가 뭐 피곤하다고 야 사진 다음에 찍자 이런 거는 진짜 매너가 아니지 아네 개자식이지 이거는 아네 아냐 아냐 피곤해도 야 사진 찍어주는 게 뭐라고 사진 안 찍어줘 아 이 펄구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짱구 가져오다 아이고 이 펄구개를 아우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담배 있니? 누구한테 있니? 나한테 있니? 여기 안에 있습니다 응 아우 가방 무겁다 아우 그거를 매달고 제가 계속 흉가를 당겼습니다 아우 귀신을 그냥 어깨에 얹고 당겼다 모시면 됩니다 아우 네 그러니까요 아니 저번에 영화관 대연하셨을 때 가고 싶었는데 거기 그게 언제 올라왔는지 저는 못 봤는데 어떻게 다 알고 영화관에 가 있었는데 응 가고 싶었어요 아 예전에? 네 그래 아니다요 아 내 주머니에 있다 여기가 잘 있네 비상한데 다른 거 있어? 그래 그래 짱구님 아이고 고맙습니다 짱구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늘 많이 터지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짱구님 감사합니다 신범이다 이다 위로 들어가는게 아니라 정문으로 들어가요 그래그래 다들 피곤하겠다 아니야 저는 안 피곤해요 뜬양이는 운전하고 졸음운전하면 안 된다 대리운전 안 불러주시니까 졸음운전 해야죠 아니야 불러줄게 대리운전 아니야 장난이예요 목이 너무 잠겼는데 하나도 안 피곤해요 다시 보기 하면서 갈게요 그러게 하면 왜이러지 왜왜왜 지지지지지지 파랗게 소금 뿌리고 가야한다 지금 귀신 씌웠어 화면에 왜왜 귀신 나왔어 피곤할 시간이야 여러분 어차피 나 집에가도 벌써 5시니까 6시간 시간 녹았다 야방에도 이게 시간 녹는구나 진짜 많이 하긴 했다 5시구나 새벽 흉간은 진짜 새벽에 가야돼 저녁에 가면 의미없어 나름 재밌었어요 저도 놀고 온 느낌 맞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다음엔 계곡 한번 갈게요 여러분들 계곡으로 이주는 그렇게 놀러다니고 싶으면 방송 켜고 갔다 오고 그러면 좋잖아 야방도 하고 여러가지 시도를 해 봐 아 네 네 아 아 일부러 아 물 이따 ol 이준 아 이 이준 아 2019년 8월, 8월 경에 일어난 일이지 4인 기준 다 큰 거 나오는데 뭔 상계딱도 아니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엇갈아 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프레임이 그때 무섭다는 걸 내가 그때 느꼈지 장난인 줄 알고 받아줬더니 그걸 가지고 몇 년 내내 놀리네 미쳐버리겠다 진짜 이 필라이트도 광고를 안 줄까요 거기서 홍보를 톡톡하게 한 것 같은데 말이죠 싸구려라는 이미지를 시급 심어줬잖아 하하하하하하 찢어졌습니다 아유 고생드렸다 얘들아 고생하셨습니다 뜬장님은 나중에 주차장까지 실어드릴게요 뒤에 가야금이 실려 있으니까 응 안댕 네 가야금이 있다고요? 네 뒤에 있어요 있어요? 네 여기 차 엄청 크다 네, 대강선으로 내려왔어 설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응, 폰 줘 여기서 이렇게 찍자 아, 놀래네 택시 잡혔어? 네 오일꾼이, 고마워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주세요 야, 이거 필터도 없네 아, 이거 굉장히 아래카노 친구였네 어, 귀여운 친구네 받으려고 했는데 가까이 좀 오세요 하나, 둘, 셋 응, 좋다 이제 걸로도 해주세요 녹사진 하나 찍을 때 녹사진 아, 왜 이렇게 해요? 네, 알았어, 알았어 아, 근데 진짜 부담스럽다 아, 오세요? 아니, 이게 지금 완전 그 필터가 아예 없는 거라서 계란 귀신인 것 같은데 이걸로 또 한 번만 해주세요 그래 응 자, 다들 저 여러분들 오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개인 방송에서 좋은 모습들 보여줄 거고요 자, 좀 늦은 시간인데 어,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들 잘 자요 예, 빠잉 빠잉 감사합니다 바잉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